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단순히 실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양반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많이 여러분들 감싸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죠. 젊으니까 실수는 대선 전에 그런 녹취록이 여러분들 됐을 때도 그래도 젊은 사람이니까 다 낫겠나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이렇게 새벽 3시 4시에 문자를 뭡니까? 정체불명의 남자가 문자를 왜 주고받냐 이야기죠. 그게 다 이용될 거는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탄핵청문회에 등장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런 인간들 함께 다 놀아난 거 아닙니까?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거죠. 원래 좌익들이 이런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나도 고통이다. 얼마나 이 사람들 말을 잘 꾸밉니까? 7월 26일 윤석열 탄핵청원청문회 참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도 철닭선이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철닭선이가 없다는 걸 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공경에 차게 만든 거죠. 정청례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근희 여사가 야밤에 카톡을 하는데 윤석열은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여당의 강력 반발에 퇴장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참 제가 뭐 웬만하면 가십성 그런 내용을 잘 안 다루지 않습니까? 안 다루는데 어떻게 참 이렇게 내용도 해수도 갱악스럽고 이해가 안 된다. 최재형 목사 왈 김근희 여사의 정치관 검증을 위해서 밤낮을 안 가리고 카톡을 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참 딱한 일인 거죠. 정청례 법제사법위원장은 26일 오전에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2차 청문회에 참석해서 최재형 목사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부인이 야밤에 이런 카톡을 한 것에 관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대해서 정말 경악할 정도입니다.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카톡의 내용도 경악스럽지만 새벽 3시 새벽 4시 이 시간대에 잠도 자지 않고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게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솔직히 용서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어느 날 새벽 3시께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김정숙 역사의 옷감 논란은 이재명 쪽의 작업입니다. 정경심을 구속하라고 지시한 것이 문통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문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흔적을 남기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시냐고 묻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최재형 목사에게 최재형 목사 왈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드러난 현상으로 보면 부부생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몸에 갖고 노는 거죠. 이에 박지원 의원이 그건 심한 말씀이고 영부인이 새벽에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한동훈 문자를 보더라도 남자들하고 한 시간씩 막 전하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로 봅니까? 최재형 목사는 야형성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남고 할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정치관 같은 것 이런 것을 검증하기 위해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냥 질문을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각 제의 죄는 그냥 김건희 여사의 정치관을 검증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부지런히 질문을 던진 것밖에 없지 딴 건 죄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좀 시간이 지난 지난 6월 6일자에 나왔던 공개됐던 최재형의 카톡을 보니 단답이던 김여사 이때부터 문자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다. 의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만났네요. 2022년 1월부터. 취임 때부터 이렇게 만나 가지고 보시면 이게 디올백 사건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네요. 당선 되시고 취임하시고 기뻐서 샤넬 화장품 선물을 장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까요? 약수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미국에 집사람이 조언한 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10시 41분. 언제 한 번 대통령님과 맥주 한 장 시원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11시 7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은 생각보다 일정이 많아서 언제 시간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잘했으면 일정 해가지고 여러분들 술 한 잔 칠건 했겠네요. 이런 선물을 보낸 거잖아요. 선물을 보낸다고 이렇게 선물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냥 평범한 만남 인사이고 말씀하신 대로 티타임 기대하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청탁이라는 건가 아니고 요란하게 떠버리는 사람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 이번 주일은 너무 꽉 차 있습니다. 언론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일요일 저녁 시간이 어떠세요? 아니면 월요일은 어떠세요? 월요일 2시간 중 어떠세요? 티타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철이 없는 여자입니까? 이게 이제 세상 만사에 다 해가지고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선물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하고 이런 선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낚은 거 아닙니까? 내 이름 선물을 이렇게 보인 겁니다. 이게 다 증거물을 남기겠니까요.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여사님 추석 인사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하십니다. 김건희 여사와 내 혹시 저랑 대화 나눈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절대 공개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51니까 철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을 당신한테 전달한 선물이 이런 거다. 이렇게 사진을 보이지 않습니까? 사진을. 사진을 그냥 보여주고 내를 만나자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잘 해결이 돼야겠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참 문제가 많네요. 그냥 그래도 뭐 그동안은 이 6월 6일자 정보는 좀 늦게 받았습니다. 이 정도인지는 몰랐네요. 결혼생활하면 부부가 다 닮아가지 않습니까? 하기에 이 부부는 결혼생활이 짧았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철닭성이 없는 여자분이네요. 지금 대통령 입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많이 어려운 거죠. 어렵고 그 고집 때문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문자들이 그는 최재형 목사 문자만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문자를 열심히 했으면 삼천리 방방곡곡의 문자를 남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딱한 거죠. 딱한 거고 아무튼 간에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네요. 여러분 오늘 지금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지금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대부분